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하고 세월호 참사를 조사하기 위해서 지난 2018년도 12월에 출범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일명 사참위가 오는 10일 전체 활동을 종료하고 3년 9개월간의 활동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유가족들은 윤석열 정부에게 이렇게 조사를 끝낼 수가 없다면서 추가 조사를 약속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모습을 보고 있는 국민들의 반응은 상당히 싸느라고 오히려 사참위야말로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성과가 무엇인가? 국민혈세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활동을 하긴 한 것인가? 조사라든가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보면 먼저 이번에 사참위에 따르면 사참위는 지난 2일에 종합보고서를 발간을 끝으로 공식 활동을 마무리하고 오는 10일에 공식 해산한다고 밝혔으며 사참위의 종합보고서는 300페이지 분량으로서 참사 원인이라든가 진상, 안전사회를 위한 개혁과제 등을 제시했습니다. 그 대통령과 국회에다가 해당 종합보고서를 보고해야 되지만 현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단계로서 공식 해산 이후에 보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발표했는데요. 그동안의 사참위 활동을 좀 돌아보면 정말로 생각보다도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원래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 제정된 사회적인 참사 진상 규모법에 따라가지고 2018년 12월 11일에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고 조사활동에 돌입을 했으며 원래는 기본적으로 활동기간이 1년이었으나 추가 연장 1년을 더해가지고 최대 2년까지 활동을 했었고 활동 종료가 되고 나서도 민주당에서는 세월호 유족이라든가 좌파진영의 요구를 받아들여가지고 계속해서 입법활동을 통해가지고 사참위의 활동기간을 늘려나갔는데요.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사참위는 1년 정도의 활동을 보장을 받았고 최대 2년 정도까지 활동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지만 그보다도 훨씬 긴 기간인 3년 9개월이나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들어간 국가 예산 같은 경우에는 무려 527억 원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 활동을 오래 할 수도 있고 국민 혈세가 투입이 될 수도 있지만 이들의 활동 결과물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거나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이 되고 있고 사참위 측에서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가습기 사균제 사건하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주요 권고안 20개를 마련했고 그 내용에는 정부의 공식 사과라든가 피해자 사찰 및 세월호 특주의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조사 및 감사 실시,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개선 등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관심이 쏠렸던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두고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하게 되어서 현재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 또 이런 가운데 세월호 유가족은 사참위가 내놓은 보고서 내용이 부족하고 침몰 원인 등이 제대로 규명이 되지 않았다면서 윤석열 정부 측에서 추가 조사를 해야 된다면서 추가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굉장히 싸늘한데 네티즌들은 세월호 유족들의 요구에 대해서 사고인 것을 이제는 인정할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다른 네티즌은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많은 네티즌들이 도대체 어떤 결론이 나와야지 유가족들이 만족할 것인가 궁금하다라든가 적당이라는 게 없다 등의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오히려 일각에서는 사참위 활동에 대해서 감사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말이 나올 법한 것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2014년 이후에 검찰이나 특조위, 선체조사위원회 등이 반복적인 수사와 조사를 통해서 참사 원인을 규명할 만큼 솔직히 많이 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수천억 원을 들여가지고 선체를 끌어올려서 외분 물체와 충돌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도 살펴보았고 4년 가까이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침몰 원인을 아직도 제대로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니 이 사람들이 과연 정상인가라는 말이 나올 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 사참위는 풍설로 나돌았던 잠수함 충돌서를 입증하려고 매달렸던 모양새를 보였고 그러다가 외력이 침몰 원인인지 확인이 되지 않았다라는 황당한 결론까지 내놓았으며 사참위 측에서는 과적과속과 무리한 방역 변경 탓에 침몰했다라는 과학적인 결론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무시하고 음모론만 찾아 헤매면서 세금을 낭비하고 시간만 낭비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증명하지도 못할 것이면서 이번 보고서에서는 외력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소결론까지 넣어놓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과학적인 증거는 외면한 채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을 끝까지 고집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미 사참위가 제기에 왔었던 세월호 내부 CCTV 데이터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세월호 특검팀이 수사 결과 근거가 없다라고 결론까지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수사 기간에 의해서 망신을 당하고도 끝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음모론을 고집하는 꼴이니 어이가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진상을 맡은 사참위에는 무려 572억 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었는데 세월호 유족은 사참위의 활동과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불명확한 결론이라면 사참위가 왜 생겨났는가라는 회의감이 든다라고 울먹었고 사참위가 무엇을 하느라 3년 6개월 동안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무슨 용도로 572억 원을 사용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만큼이나 사참위에 대한 감사원의 엄격한 검증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아마도 많은 국민들은 몇몇 사람들이 국민적인 슬픔을 가져왔었던 이 참사를 가지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득이라든가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서 이용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품고 있는 만큼 윤석열 정권에서는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서 다시 조사하기보다는 사참위가 활동을 제대로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